예. 아, 예. 예? 어, 글쎄요. 예, 한 번 물어볼게요. 예. 예, 알았어요. 알아볼게요. 예, 예. 그럼 뭐죠? 어, 우리 아버지가 또 일 시작하셨다네. 무슨 일? 대리점 시작하셨다던데, 그 왜 광고에 나오는 그거 있지? 그 고무밴드로 된건데, 목하고 다리하고 그래가지고 쭉쭉 잡아당기면 뭐 키도 크고 운동도 되고 그런다는 그거. 아, 헬스밴드인가 그거? 어. 아이, 근데 나보고 주변에 한 서너 개만 팔아달라 그러시네. 누가 샀 사람 있으려나? 어, 광고에서 봤던 그거네? 이건 지구 지압하는 건가보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어, 설명서 봐봐. 아, 동작이 되게 많네. 다리에 걸고, 목에 걸고, 어, 땡기는 거는 이렇게, 어? 이렇게 땡기는 거야. 어. 동작이 좀 웃긴다. 아, 이거 하면은 그 키 커지고 자식이 유정되고 그러나 보다. 어, 그렇네. 안녕하세요. 어. 어, 이거 헬스밴드인가 그거 아니에요? 어, 맞아. 근데 이거 하면 진짜 좋은가? 글쎄, 운동은 좀 되는 것 같다. 어, 줘 보세요. 저 한 번 해볼게요. 어, 줘요. 아, 이렇게 하던 거든가. 이거 이렇게 하면 뭐 척추기둥 내고 지압도 된다 그런 거든지요? 이렇게. 아, 자식 진짜 웃긴다. 아, 얼마 하나 해드릴까? 어? 너 뭐 하나 살래? 얼만데요? 어, 18만 원. 이거 어머니 해드리시면 좋은 시간 있다. 18만 원이요? 아니, 뭐 허리 안 좋고 뭐 그런 데 다 좋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맨날 허리 아프다 그러는데. 하나 사드려, 그럼. 그래야겠다. 저 그럼 하나 주세요. 어, 그럴래? 네. 돈은 25일날 드릴게요. 어, 그래.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금방 하나 팔았네. 그러게. 문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 계세요? 어, 있어. 야, 재현아. 두세 분 오면 되셨다. 아유, 고쳤어요? 식사하시는 중이네요.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식사하세요. 저희 기다리고 있을게요. 괜찮습니다. 안 그래도 안 오시나 했어요. 식사 마저 하세요. 저희 천천히 기다리고 있을게요. 식사 다 하시고 나오세요. 아, 그럼 잠깐만요. 실례합니다. 아닙니다. 앉으세요. 뭐 맛있게 좀 드릴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어? 이게 뭐야? 이거 선전에 나오던 거 그거 아니에요? 예, 저 헬스밴드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대리점을 하셔가지고. 예, 이거 하면 뭐 키 커지고 뭐 그런다든가 그거 아니에요? 예, 뭐 키 커지고 허리 좋아지고 뭐 자세 교정되고 뭐 그런거예요. 이거 파시는 거예요? 예, 예. 엄마 나 이거나 사줘. 집에서 하게. 너 이거 사주면 집에서 할래? 당연하지. 키 큰 데잖아. 이거 얼마예요? 아, 예. 저 18만 원입니다. 그럼 하나 줘보세요. 아, 예. 예, 두 개 팔았어요. 예. 예. 잠깐만요. 아, 예. 아버지 나 좀 드릴게요. 아, 예. 어? 저 헬스기구 하나 안 보실래요? 헬스기구? 예, 헬스밴드라고요. 집에서 혼자 하는 건데 뭐 신경도 관전통 이런 거 좋고요. 뭐 허리 안전문도 이렇게 자세 교정되고요. 그게 뭐가 어떻게 생긴 건데? 저, 하나 남은데 보실래요? 들어오세요. 네, 이렇게 하면요. 다리가 유연해지고 고다지고요. 저 흰 다리도 고칠 수 있대요. 아, 그래? 예. 또. 이렇게 하면요. 척추가 교정이 되고요. 또 지속적으로 해주면 키가 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또. 이렇게 해주면요. 신경통, 위장병, 변비 치료하는데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요. 그 중풍 예방하는 효과가 되게 좋고요. 골다공증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저기, 하나 사시나요? 얼만데? 18만 원이요. 18만 원? 사놓으면 하게 될까? 하죠. 겨울에 집에서 이렇게 손 씻기 하는 건데 이거 하나 사두면 뭐 심리식으로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래. 네. 좀 생각해보자. 나 간다. 네. 여보세요? 아, 형님. 어, 사실래요? 네. 그럼 계속해서 제가 갈게요. 네. 이렇게 해주면요. 다리가 유연해지고 곧아지고요. 어. 또 흰 다리도 고칠 수 있대요. 진짜 그렇게 되나? 네. 그렇게 해주면요. 중풍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골다공증 이런 것도 좋고요. 어. 어. 하나 사실래요? 어떻게 하나 살까요? 우리 식구 다 같이 하게? 아, 글쎄. 마음대로 하세요. 저야 뭐. 아니, 최애 사자 그러면 사고. 왔어? 어? 여보. 맞춤 살았다. 이리 와봐. 미정아, 너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저기, 오중이가 뭐 헬스 기구 하나 사라 그러는데 이거, 이거 어때? 아, 이거 광고에서 본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동작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건데, 어? 오중아 한 번 해봐봐. 봐봐, 봐봐. 봐봐.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이렇게 해주면 다리가 곧아지고 이은해지고요. 흰 다리도 고칠 수 있고요. 사 일 사, 사 이 팔, 사 삼 십 이. 사, 사, 십, 육. 사, 우, 오. 이십 이십. 아, 이십. 다시다시. 414, 428, 434, 16, 45, 20, 46, 46, 24. 24. 아, 이게 출산자 사람인가? 왜 이렇게 죽으라고 안 내져? 아, 24. 거의 다 외이셨대요. 이렇게 해주면요. 여성들 다이어트도 좋아. 야, 그런 동작도 있었구나. 아까 그런 동작 안 하더니. 여자들이 많이 모이니까 여자 조심해주네. 상술이 좋아요. 어떻게 하나 해요? 글쎄요. 당신 반대로 하세요. 운동이 되긴 되겠다. 18만 원이라고? 네. 아, 그게 있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가격이 좀 세긴 하다. 아이고, 헬스하러 가는 거에 비하면 식구들 전부 쓰는 건데 비싼 게 아니죠. 그런가? 그, 내일 결정해도 되겠냐? 네. 편하게 하세요. 그래.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미안하다. 아니, 아니야. 야, 이제 5달입니다. 5단은 쉽지. 5, 10, 15, 20 이렇게 나가니까. 그건 5야겠다. 해보세요. 5, 10, 15, 15, 15, 15, 15, 25, 25, 25, 25, 56, 35, 25, 25, 3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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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못 팔았어? 살 거면 빨리빨리 사든가 아니면 말든가 같은 짓을 몇 번 하게 만드는 거야. 세일즈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하여간 사람이 너무 까다로워. 왜 그래? 추워? 어 몸이 좀 우스우스하네. 몸살 감기가 오려고 그러나. 왜 쓰기 파느라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런가? 오승 오빠 민정 언니네 아저씨. 어. 여보세요? 예. 왜요? 지금요? 어딘데요? 글쎄 뭐 많이 펴면 좋죠. 몇 분 계신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예. 뭐야 또 어디로 오게? 형님 친구분들하고 요 앞 횟집에 있는데 또 가져와보라 그러시네. 이번엔 팔아준대? 아이 또 괜히 가서 이거 헛걸음만 하는 건지 모르겠네. 가봐 그래도 아저씨가 미안해서 친구들 부추겨서 몇 개 팔아주려고 그러나 본데. 가보자 그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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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면요. 신경통. 위장병. 변비치료하는데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골다구 국적 뭐 이런 것도 좋다고 그러고요. 야. 골다구 국적 이랜다. 야 너 하나 사라. 내가 뭐 사주면 뭐하냐. 야 너 하나 안 살래? 글쎄. 살 사람 하나도 없어. 아, 진짜 앉아 해. 자, 자, 자. 야, 그래. 우리 건배만 하자. 야, 우리 진짜. 야, 호주 안 갑니다. 그러실래요? 어, 그래. 아우. 그래서 결국 팔긴 팔았어? 아우. 마지막 한 개 팔기 진짜 힘드네. 형님 사주려면 진작 사주지. 사람찌는 그렇게 빼주고 사주냐. 아, 아. 몸이 많이 안 좋아? 오늘 좀 타줄까? 어. 형. 형, 형. 일어나. 약 먹어. 아이고. 결국 몸살이 나는구나. 아버지 찬바람 좀 쐈더니. 아이고. 밥 안 먹고 괜찮겠어? 죽 좀 쓸까? 됐어. 아이고. 그럼 푹 좀 자. 어휴. 형님. 오셨어요? 어. 뭐 어디 아프냐? 아니 뭐, 왜요? 아니.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왜? 아니, 설명서 보면서 동작을 취하는 건데. 네가 안 보여준 동작이 너무 많아. 이게, 이게,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세히 보고 따라 하시면 되는데. 아니, 잘 안 되던데. 아, 저요. 왜 안 돼요? 아니,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 보세요. 어. 아, 그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으으, 떼줘. 어, 어. 아, 그렇게 하는 거야. 떼줘. 아. 아, 아.